안녕하세요 당기라지입니다. 요거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상륜차에 들어가고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버튼이에요.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버튼이고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버튼은 요거 두 개. 요거 두 배선에 속하고요. 여기 두 개 배선에 속하고 어 그 다음에 일단 저중고속은 여기 세 선. 여기 세 선에 속하고 빵빵이나 아니면 누르렀을 때 훅이 나거나 그렇게 써도 돼요. 그 다음에 얘는 가죽기 속도 시그널입니다. 빵빵이도 되고 누르면 즉 구진되는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구진되는 기능을 써도 되고 빵빵이도 써도 되고 한 발 눌렀을 때 작동되고 꺼집니다. 얘는 고정되는데 일단 이런 3단을 쓸 수 있고 가속레바 밑으로서 달리는 전동 운반차 전동삼륨차 농업용삼륨차 그런 데 들어가고 가속레바 습도조절기 제품입니다.